네 정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들이 쿠팡이나 네이버에 올라와서 싸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용되는 브랜드 로고들을 태클로 해서 그 판매자들한테 못 팔게 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모르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제품을 삽니다. 대량 구매를 하는 거죠. 대량 구매가 안 되면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막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문한 물건이 자기 아이디로 뭔가 주문된 것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았는데 그게 다시 인터넷으로 팔리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팔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대량으로 물건을 사드린 다음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즉 10%의 수당을 받음이니까 보통 회원가보다 저렴한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10%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일정한 영역, 일정한 어떤 규모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수당에서 그만큼을 또 빼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직급을 도달하게 되고 직급을 통해서 받게 되는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런 수당들을 낮춰가면서 내가 덜 먹는다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성취하게끔 하는 거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미세한 이득이 남게 됩니다. 여러가지 이득이 남겠죠. 왜 그걸 하는 걸까요? 왜 하는지는 저도 참 모르겠지만은 아주 단순한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빠른 직급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가지고 있는 다 보너스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노리고 그렇게 해서 왕창해서 빠른 직급 수당이나 빠른 성취 수당 같은 거를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저렴하게. 그러면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이게 남는다라고 계산이 되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일부 어떤 생각이 짧은 그런 사람들이 한탕 하려고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각종 수당과 보너스를 받으면서 제품을 싸게 유통할 수 있는 유통해도 괜찮은 그 선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 물을 흐리고 있다. 이게 현재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주변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1대1 문의로 신고하세요. 신고하시고 그냥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신고하시면 아마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좋아진 어떤 이런 분위기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은 싸니까 거기서 사 먹을게요. 거기서 사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상 안 사 먹습니다. 안 사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거절의 한 종류예요. 그냥 이거 싸네. 왜 여기가 더 싸네. 난 여기서 먹을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거절의 한 종류다 생각을 하고 아, 너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사 먹는 것보다 여기서 사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보상에 대해서 듣게끔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안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먹지마! 거기 짝퉁이 많아. 유효기간이 지나서 안 좋아. 제품이 변질됐을 수 있어. 이런 얘기들도 기본으로 해줘야 될 얘기예요. 기본으로 해줘야 될 얘기들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는 내가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안 사 먹고 있는 줄 알아? 야, 이거 때문에 나도 굳이 거기서 사 먹을 필요 없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보상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